노래 틀어 주십시오. 제가 준비해 달라는 노래 틀어 주십시오. 어? 진짜? 뭐 준비해 달라고 그랬어? 아니, 뭔데? 방금 방금. 잠깐만 꺼주세요. 아, 왜? 저 근데 안 본 걸로 하던데. 아, 왜요? 잠시만요. 아, 이거 후렴구 보여드렸는데, 좀 후렴구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. 그래요? 그럼 좀 돌려서 틀어 주실 수 있죠. 그럼 가능합니까? 네, 한 1분 30초부터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. 1분 30초가 되나? 한 1분? 아니, 방금 느낌이 왔어요, 피딩. 근데 맨 처음에가 후렴구 아니에요? 아, 그럼 처음부터 하죠, 그러면. 이 사람 이래서 그랬구나. 원래 국주씨가 신타 들어오기 전에 아니다. 문근씨랑 저 있는데 항상 들리거든요. 그렇죠. 들리지도 않고 일로 말로왔어. 나 여기 계속 있었어요? 그러니까. 이상한데요. 신동씨보러? 에이, 설마? 자,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. 음악 주세요. 자, 아직 준비하는 겁니다. 야, 온다, 온다, 온다. 느낌 온다, 느낌 온다, 느낌 온다. 움직이지마! były babae 야 rider India 가주 마 여기까지, 여기 여기까지. 아아!!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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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립싱크는 왜 이렇게 잘해 하지마 하지마 어떻게 보셨어요? 어우 아우 네 야하라니 계속까지 안하니고 아 아니야 아니지 아니요 아니 그러고